주상골 골절 주상골 골절 주상골 골절 주상골 골절을 그냥 지나치면 혈액순환이 차단되면서 뼈가 잘 붙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상적인 복구가 필요합니다. 주상골은 작아서 방사성 검사에서 진단을 놓치는 경우도 흔히 있기 때문에 골절이 의심된다면 2-3주 후에 다시 검사를 통해 재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주로 넘어질 때 손으로 체중을 받치다가 발생합니다. 특히 넘어지면서 팔꿈치를 뻗으며 손목을 뒤로 젖혔을 경우 흔히 발생합니다. 초기에 손목 부위의 통증이나 약화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 자체는 호전되는 경향이 있어 괜찮으려니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건을 집을 때나 주상골을 직접 눌렀을 경우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골절된 부분이 근만간체로 벌어지지 않는 안전골절일 때에는 손목을 삐끗한 경우와 구별하기가 힘듭니다. 손목 부위가 부어있거나 멍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종종 골절이 된 지 수년이 지났는데도 증세가 없거나 있어도 심한 운동이나 일을 했을 때에만 나타나는 정도인 경우도 있습니다. 주상골 골절은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단이 확실해질 때까지 약 2, 3주간 부목 고정을 시행하면서 방사선 사진 재촬영을 통해 확진하게 됩니다. 경미한 골절이 관찰되고 전위가 심하지 않다면 부목 고정, 석고 고정 등의 방법으로 지켜볼 수 있지만 명백한 골절선이 관찰되거나 약간이라도 전위 혹은 각변형이 관찰된다면 적극적인 수술적 고정법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상골 골절이란 어떤 질환인지 살펴보고 원인과 증상, 치료 방법에 대해 소개 드렸습니다. 주상골 골절은 무혈성 괴사나 분류학, 부정유학, 외상후관절염, 관절의 불안정성 등 여러 합병증이 잘 일어나는 질환으로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영상학적 검사에서도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수부질환에 대한 전문 지식과 치료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이 있는 병원을 찾아 진료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전화나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